여기 보스방? 어어어 자,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기워서! 기워서! 고개 숙.. 수면을.. 수면을 쉬어도 돼 윤희 수면 쉬어 수면 쉬어! 아직은 안 나온다? 아직은.. 안 나온 건가 지금? 아직 안 나왔어? 어떻게 있을까요? 윤희짱 주문 외워야지 나와 그래? 어 무슨 주문? 윤희짱 주문 외워야 보스 나와 윤희가 소환해봐 그러면 윤희가 소환해줘 오케이 오케이 주이님 윤희윤희가 어떠요? 자 오늘의 저녁끄메뉴는 뭘로 할까요? 덩칼투 제육국 났어 윤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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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희 진짜 소환했어! 윤희! 근데 주문이 조용히 젖같다고 나 죽이래 윤희! 너무한 거 아니야 ㅋㅋㅋㅋ 주임님이 알았어 아하 주임님이 원하는 거 다른 거온나 봐 윤희! 쩔쩔 아 아 아